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울리였고 상도 전에 귀하여 공경에 대하옵난 이 울리나라 태금하고 옹락재앙 수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과 비루어지다 저희들이와 같이 새새생생 날점마다 판야지 해 좋은 인연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봄사 세종처럼 용맹하신 뜻에 오고 비로잖아 열애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무수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큰 지혜와 보형보살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몸과 같이 천수천안 관한 보살 삼십이 몸을 놔둬 시방상세 넓은 세계 두루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재도 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내 이름을 뜬 눈이는 사막볼을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생사번내에 해탈하며 백천만 것 지나면서 이와 같이 교화하여 부처님도 중생들도 모든 차별 없어지다 시방상세 시방상세 불제자들 모든 소원 이뤄지고 선망구모 재형 숙백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 유치 수명 장수하옵시고 운벅대의 홍보원 삼두고 해 벗어나며 삶은 또량 정숙하여 간신 걱정 없어지고 또량 내에 대해서 재앙 영원토록 소별되며 도치천용 신장님들 삼본임을 호지하고 살신국사 혹 없이는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중생 모두 함께 저 언덕에 태어나고 새새생생 언제라도 보살구를 행하여서 구경에는 일체치지가 원만하게 이뤄지다 마하바냐바라밀 나무속 가모니불 나무속 가모니불 나무시아 부서서 가모니불 나무시아 부서서 가모니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